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750만원에 대지권 9평형, 전용면적은 13평형, 분양면적은 1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4억 3,050만원이며 입철보증은 4,305만원에 2차 입철은 2014년 10월 21일에 진행해져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은 수인분당선 정자역 860m로 한솔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분당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 매물은 510동 8층으로 대지권 9.2평형에 전용면적은 13평형, 분양면적은 18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7월 기준으로 6억 1,5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억 3,050만원 최저가로 오는 2014년 10월 21일에 2차 입철이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4,30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솔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 1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6억 2,750만원, 하위평가는 6억 7,500만원, 상위평가는 6억 6,25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26%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묶은 은행을 살펴보면 두산개발과 대양건설이 공동시공하여 1994년 10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2개동에 1,15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에서는 0.4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5층 중 8층 18평형으로 방두계, 욕실 1개의 복도식입니다. 이어서 활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사말소개조 권리는 2019년 10월 22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억 9,70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무갱미를 실제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5억 1,456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무컨명사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200만원에 얼세는 50만원으로 배당 요구권자입니다. 이는 명것이 소유자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분당구 정자동 한솔 5단지 하에 주공아파트 18평형의 매매 내익을 살펴보면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행 때의 거래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줄어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긴매물을 살펴보면 한솔 5단지 주공아파트 18평형 매매로가는 509동 동양 16층이 8호구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분당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8% 매각률 50%에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분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기자로는 법원은 매각 묶음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 18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